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해서 수요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수요랑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그 가격을 뺀 나머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 관계를 정리를 해드린 거죠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랑의 같은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표현하듯이 대체제 관계에 관한 용어도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입문 과정에서 대체제만 하고 보완제 뭐 이런 부분은 별다른 언급을 안 해드리는 것은 일단 시험상에서는 대체제에 대한 논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문에서 이제 그 기초 과정에서 그 용어 정도를 인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든가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과정을 들어갔을 때 걔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시험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도 누린 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공부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한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중개사 시험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누구도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길전에서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잘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실 게 73페이지 교재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했는데 두 개가 같이 이제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도 이 균형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 이외의 부분으로 변화될 이유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균형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서로 다 만족할 만한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가격으로 놓기로 했죠 가서 가격이 피고 이게 이제 균형량이라고 했을 때 시장 전체의 이런 수요 곡선을 하고요 시장 전체의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체해서 만나는 이 점이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양을 우리가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가격이 되냐면 균형 가격이라는 거고요 얘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이 균형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이렇게 일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산 논리를 하고자 했을 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배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함수했을 때 거기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격이었었죠 해당제와의 그래서 가격에서 이 양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왜 수요량하고 공급량하고 일치하냐면요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하는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내용만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균형가격이 천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균형거래량이 백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때 이 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사하는 분이 밑지고 우리가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은 내가 아 건져야지만 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급 차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인데 자 만약에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할 때 투입하는 요소가 토지도 있고요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400원 노동과 자본에... 아 이건 400원이면 또 너무 많아지겠나요 이게 한 200원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부분이 300원 여기에 있을 때 자본에 대한 것이 한 200원 그죠? 그러면 세 개를 다 합하게 되면 이게 700원이죠 근데 우리는 생산에 대한 대가만 줄 수는 없잖아요 생산하기 위해서 나도 이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생산자의 이윤이 얼마냐면 1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생산자는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00원에다 100원이니까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되냐면 800원은 받아야 돼요 8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개당 나는 100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으면 여기 있는 이 공급자는 이 면적만큼 이익을 얻고 있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초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800원만 받으면 정상적인 이윤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은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상에서 그러니까는 이 생산자는 1,000원이면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가격이면 100개는 나는 계속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고자 했을 때는 그 물건을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있죠 그걸 우리가 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효용에 대한 대가만큼 우리는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는데 빵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그 빵을 1,000원을 주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 빵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그 빵은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1,000원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2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돼 있으면 소비자도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소비자도 또는 생산자도 다 만족하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그려보자고요 여기서 이번에 계산에 대한 것은 우리 거기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리량의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계산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것만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균형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균형거리량이 1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변해서 이 쇠량과 공급량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가 구성이 될 수 있냐면 가격이 만약에 1,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100이 아니라 이렇게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은 증가하죠 이렇게 120으로 그러면 원래는 100일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어떻게 돼요 일치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공급량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초과 공급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때 나타날 때가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재고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트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저녁에 폐점 시간이 가까울 때 막 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넘기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날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덤핑이나 마겐셀과 같은 가격 인하 전략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법칙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법칙에서 뭐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용어상에서 우리는 초과 수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 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이 주어진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르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사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900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대신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시장 기구가 가격 기구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조정을 하면서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의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용어상에서 뭐 먼저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렇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초과 수요하고 뭐가 있다? 초과 공급이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74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요 이게 간단한 거는 우리가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근래 시험에서는 함수관계에 변화를 줘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론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4페이지에 가게 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균형가격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조건이 뭐가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얘만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얘 들어서는 이런 거죠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 공급은 이렇게 불변인데 수요만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변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화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균형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급은 얼마냐면 100이라는 얘기죠 100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고 또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변했다는 얘기는 공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변화만 유도하는 요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소득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뭐가? 수요가 많아진 상태죠 그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초과 수요 상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득이 증가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소비자의 소득이 줄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옮겨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 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불변일 때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그림을 지금 웬만하면 숫자로 얘기해 드린 것은 그래프가 나오면 싫어하신다고요 말로 하면 알아듣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니까 하다 보면 야, 이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보고 속 타는 것도 똑같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천 원이고요 이게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원래 균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뭐만 이동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위에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120 그러면 공급은 100인데 수요만 120으로 늘어서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균형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죠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했는데 뭐만 늘었다? 수요만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소득이 줄어서 그렇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겠죠 이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상태다? 초과 수요 그러니까 뭐만 늘었냐면 수요만 늘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고요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얘네 둘이 동시에 변하는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초반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예전에는 이걸 오지선다로 다 줬는데요 요즘은 오지선다로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의 변화하고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무슨 논리인지 조금 이해는 하시겠나요? 얘만 변한다는 거예요 위에 거는 공급만 아, 수요만 변한다는 과정이죠 이거는 공급만 변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공급이 불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공급이 뭐 한다는 얘기냐면 증가하는 거예요 뭐는 불변인데 예, 수요는 불변인데 또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가 불변인데 수요가 불변인데 그러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수요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만?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 들어서 이런 얘기겠죠 건축 자재 가격 있죠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게 상승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줄어들 거라고요 그런데 건축 자재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는 불변인데 뭐만 변한다? 예, 공급만 변한다라고는 우리가 가정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확인해 봤지만요 이 조건이 되면은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무슨 상태가 된다? 초과 공급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양은 얘만 늘었다는 얘기죠 공급만 그래서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가가 되고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가 된다?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공급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런데 초과 수요 상태가 됐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거를 초반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수요는 100이고 얘도 100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난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수요에서 많았으니까 초과 공급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 그렇죠? 자, 얘가 100인데 공급이 80으로 줄은 거죠 그럼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기보다는 지문 하나가 나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나중에 변화가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출제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걸 빼버리고 예로 대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4개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어디에서 계속 나오냐면요 시장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정책론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고 나중에 뒤로 가서 간평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과정이 또 언급이 돼요 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 정도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번에는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렇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것만이라도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나와 있을 때 74페이지에서부터 뒤에가 동시에 변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기초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먼저 납득이 돼야 그 다음에 변화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게 있죠 이 두 개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7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거기 지문 3번에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초과 수요죠 그렇죠? 그런데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역시 또 초과 수요죠 그러면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겠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이건 초과 수요 상태인 거예요 그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납득이 돼야 뒤에 거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게 교재에서 이 부분을 왜 지금 다 구성을 하지 않느냐 아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어차피 다 해요 하는데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A가 돼야 B도 되고 C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시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과정에 들어갈 때는 이런 거를 추가로 복습할 수 있도록 또 별도의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또 시켜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요게 시험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으로 많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으면은 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되게 또 그림이 또 이상해 보이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탄력성이나 이런 거를 다 배우셔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균형 상태를 가정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요렇게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가령 얘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지금 막 한 거죠 지금 막 우리가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늘었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공급의 반응의 정도에 따라 그걸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라고 되기를 해요 따라 이 가격과 양의 크기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S라는 애가 있고 S1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기울기로 확인하겠지만요 이게 좀 완만한 애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기울기가 급한 애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양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얘는 여기까지만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탄력적인 애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커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변화의 폭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어서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그리고 왜 비탄력적일 때 커지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겨울에 김장철이 됐을 때 가끔 배추파동 나올 때가 있죠 배추값이 금값이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겨울철에 김장철이 되면 배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추 수요가 늘어날 때 만약에 배추의 작황이 안 좋아서 배추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금치 소리 나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배추라는 애를 갖다가 그 다음날 바로 공급할 수는 없어요 재배에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양의 움직임을 쉽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대한 먼저 밑줄 쳐놓으시면 되냐면 76페이지에 거기 4번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 있을 때 거기 양가로 1번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거기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 것 같다 이런 정도로만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탄력성 배우시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77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공급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땅 판다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적정한 부지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양의 변화를 크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탄력, 비탄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것에서 균형을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렇죠?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상태? 초과 수요 그러면 수요만 늘었으니까 양은 늘어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예,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시간은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부입니다 절대 vähän 그렇게 flexibility sé horizon boarding 운동 Positive Tod covering роб weight age